안녕하세요. 엠스트링의 강민훈, 한성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단기 스트링 편곡 마스터 클래스가 끝나고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스트링 편곡 마스터 클래스를 새롭게 15주 과정으로 저희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미디 스트링 수업에서는 수암 스트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정말 리얼한 스트링 편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스트링 편곡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 이론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장르별 스트링 편곡의 방법과 스킬, 그리고 제 노하우까지 최신 트렌디한 곡을 중심으로 편곡의 분석과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저희의 스트링 편곡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노하우들을 전부 전수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저희 클래스 오픈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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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